7월호 과자 화보를 찍으러 왔습니다. 단체로 화보 촬영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팬분들도 되게 좋아질 것 같고 화보는 상당히 새로운 것 같아요. 예쁜 루이비통 의상과 컨셉에 맞게 잘 찍어야 하는 그런 담당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신비롭기도 하고 공간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제까지 안 해봤던 컨셉이기도 하고 새로운 느낌입니다. 기대많이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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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비통의 의상, 악세사리, 신발까지 예쁘게 입고 촬영을 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9명 멤버들 각자의 그 예쁨을 잘 담는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면서 볼게요 원수 꼭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셔서 볼게요 함께하는 데 스프 spreadsheets 그리고 잘 찍을게요 저희가 Natural 엄청 색다른 느낌으로 찍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저희 댁에 막 무대 일상으로 발랄하고 있는 이런 거 입었다면 좀 이렇게 차려입은 느낌 원수 여러분들 이번 화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트와이스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빈티지 원피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자수들의 방법도 좋아하고 이런 색깔이나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의 옷도 입고 커버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9명 멤버들 다 나오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올해 여름 너무너무 더운데 저를 먹으시면서 여름 아시길 바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